28번 보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들인데요. 뭘 하는 거냐? 아, 네모 칸을 뭐다 만족시킬 때 F4가 짝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어떤 문제죠? 조건부 확률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하는 거냐? 우리가 구할식을 써보는 거예요. 분모는 몇인 거야? 분모는 네모 칸, 뭐 별을 할까요? 별을 만족합니다. 별을 만족하는 거 여러분들 경우의 수 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자에는요. 뭘 쓰는 거냐? 우리 친구 별 중에서입니다. 별 중에서 누가 F4가 짝수일 경우의 수를 딱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케이스가 나눠지겠죠? 그래서 케이스별로 분모들의, 그 다음 분자들의 영향을 미치는 거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모 칸 보시면은요. A, B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약수이면 이라고 했으니까 몇 가지 없네요. 1이면 2, 1이면 3, 1이면 4가 되겠죠? 1, 1에는 의미 없으니까 안 낼게요. 그 다음 이제 2면 몇이냐? 4 되는 이렇게 네 가지만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때 이제 F1이 F2의 뭐냐? 약수이다 되겠고요. F1이 F3의 약수이다. F1이 뭐냐? F4의 약수이다 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요. F2가요. F 몇이냐? 4의 약수가 되겠습니다. 한 줄로 요약을 해보자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F1이 있는 거죠. 그 위에 누가 있는 거야? 그 위에 F2라는, 그러니까 배수인 거죠? 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또 배수인 뭐냐? F4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F1의 배수로서 누가 했다? 연결되지 않는 거. F3이니까요. 이렇게 딱 두 가지 상황인 거구나. 보시면 될 것 같죠? 얘랑 얘는 상관 있어? 없어? 아예 없습니다. 그냥 F3, F1의 배수이면 되겠고요. F2가, F4가 차례로 배수이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모든 관계의 중심은 누군 거냐? 하자면 여기 딱 있네요. 얘가 이제 뭐랄까요? 연결 고리인 거죠? 그래서 F1을 기준으로 놓고 우리가 케이스 분류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기껏 해봤자 몇 가지예요? F1값 1, 2, 3, 4. 4가지니까 얼마 안 된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F1이 몇일 때? 1일 때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그냥 제가 쓸게요. 여기 1 딱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F2라는 1의 배수, 그 다음 이제 F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몇일 때? F3이 있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F3은요. 제한 조건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1의 배수는 모든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1, 2, 3, 4, 4가지 되겠습니다. F1을 보시면 또 여기서 케이스가 나눠지네요. 여기서 이제 1이 되는 게 없겠고요. 얘가 이제 2일 때, 3일 때 몇이냐? 4일 때가 있겠습니다. F4가 이 친구의 배수인 거니까 얘가 1이라고 치면요. F4는 몇이냐? 될 수 있는 게 1, 2, 3, 4 되겠고요. 얘가 2라고 치면요. 2, 4 되겠고요. 3이라고 하시면요. 3, 4라고 치면요. 4가 딱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표현했다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분모에 영향을 미치는 거 몇 가지예요? 분모는 이 전체인 겁니다. 우리 친구는 자유롭게 4가지 고르는 거니까 4 곱하기인 거죠. 다음 여기 몇 가지인 거예요? 세우게. 1, 2, 3, 4, 5, 6, 7, 8입니다. 4 곱하기 몇이냐? 8이 되는 게 어디? 분모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분자는 몇 가지야? 분자는 이 중에서 누가? F4가 짝수래요. 써볼게요. 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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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수 뭐냐? 짝수입니다. 1, 2, 3, 4 뭐냐? 5가 되겠습니다. F3은 어차피 제한적 없으니까요. 그 중에 뭐냐? 4 곱하기 5만큼이 분자에 쓰여지는 거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똑같은 거 세 번만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볼게요, 여러분들. 두 번째 보시면 누구인 건 이번에는. F1이 몇일 때? 이제 2가 되겠습니다. 이제 2 딱 쓰시고요. 여기 이제 F3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F2, F4가 되겠습니다. F3 여러분들 2의 배수인 거잖아. 아까보다 훨씬 적네요. 2랑 몇이냐? 4밖에 안 되겠습니다. 여기도 아까보다 훨씬 적은 게 될 수 있는 게 우선 F2라는 게요. 누구랑 누구밖에 없어요. 2랑 4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F4도요. 누구밖에 없냐? 우리 친구 이제 2랑 4 있겠고요. 여기 몇이냐? 4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엄청 적어졌네요. 전체 몇이냐, 여러분들? 전체 분모는요. 2 곱하기 이겁니다. 1, 2, 3인 거니까요. 3 되겠고요. 그 중에서 뭐인 거야? 그 중에서 짝수인 거. 오, 다다. 다인 거니까 2 곱하기 몇이냐? 3이 딱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다음 경우 볼게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F1이 몇일 때? F1이 이제 3일 때 보겠습니다. 오케이. 3 딱 되겠고요. 이제 여기서 F3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F1과 F 몇이냐? F2죠. F2와 F4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3인 거니까 배수잖아. 누구밖에 없어? 3밖에 없습니다. 3이잖아. 배수잖아. 누구야? 3밖에 없고요. 배수잖아. 누구밖에 없다? 3밖에 없겠습니다. 다른 거 있다? 없다? 끝이에요. 분모는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있겠고요. 분자는요. 얘가 짝수가 아니니까 0가지인 거구나. 딱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 애플이 4일 때는 왠지 안 해봐도 될 것 같지만 당연히 그래도 해봐야겠죠, 여러분들. 괜히 이제 실수하면 슬프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그리고 이제 시험이 별로 안 어렵으면 실수하면 그 영향이 훨씬 더 크니까 만약에 시험이 쉬운 것 같아. 그러면은 오히려 천천히 푸세요. 시간이 부족할 가능성은 좀 더 적을 편이니까 되겠습니다. 4의 배수다 하는 거니까 여기 4 되겠죠? 4 되겠죠? 4 되겠습니다. 어머, 한 가지밖에 없네. 근데 이번에는 얘가 보다 짝수매가 되는 거니까 분모에 한 가지 주겠고요. 분자에도요. 한 가지 딱 주는 거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하는 거야? 우리가 4번 걸쳐서 한 거 빨간색은요. 다 더해서 어디다 쓴다? 분모에 쓰고요. 노란색은 뭐냐? 분자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해보시면 이렇게 딱 되겠죠? 어차피 화면에 다 나오니까 제가 못 쓸게요. 32 더하기 몇인 거야? 우리 친구 이제 2, 3, 6 되겠고요. 플러스 1 더하기 1 딱 되겠습니다. 분자는요. 4 곱하기 몇이냐? 5니까 20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친구 2, 3, 6입니다. 그리고 이제 0 더하기 몇이냐? 1 되는 거니까 성당 몇인 거냐? 40이죠? 40분의 27 딱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